제가 드리블을 할 수 있어요. 현재 여기 부분도 파울에 있을 때 무지키가 있고 찬송을 하면서 누추고 있는데 엔조가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.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이렇기도 참조하세요. 아 아 아 그럼 우리 마지막에 두 번째 나한테 나한테 흠 흠 형 형 혜정 안 돼죠. 형 형 해봐야죠. 의미를 두고 내만 말 못 알고 해진다 trotzdem 소anta 혹시 보여줄게도 할 수 있어요? 보여줄게 ав그ист 그대에게 빠졌고 거짓말처럼 멋있게도 마치 꿈처럼 너에게 안기고 싶어 날 좋아한다고 말해줘 난 오직 그대만 보고 싶죠 내게 지었던 표정 모두 한창 몰래 그럼 쳐다보고 눈치를 주죠 너만 몰라 바보야 어쨌든 말 듯한 그대 몸짓에 나 혼자 두근두근 맘 졸이죠 멜로 영화 속 주인공처럼 착각은 아니라고 말해줘요 그대에게 받아도 거짓말처럼 못 믿게도 마칠 꿈처럼 너에게 안기고 싶어 날 좋아한다고 말해줘 오 같은 맘 헤어진 후 군밤 또 보고 싶어져 네가 섣풀린 내 맘 보여줬다 공부에 대해서 민혜인 나인 내가 딱 아시죠 내가 딱 아시죠 내가 딱 아시죠 나도 아시죠 내가 딱 아시죠 넌 나인 내가 딱 아시죠 또 이렇게 펜포스트가 떠올랐어요 그 펜포스트가 떠올랐어요 정말 멋진 펜포스트가 좋아해요 펜포스트가 좋아해요 진짜 너무 더럽다 결돌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